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오케이. 아, 고급 없다. 아, 고급 없다. 아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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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국물 진짜 맛있어 이거. 맞아. 새우졌어. 제야레카? 제야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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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을 다시마하고 멸치, 뭐 이런 거 쫙 계속 끓이다가 바로 돌아올거야. 멸치. 멸치. 그리고 나중에 새우졌어. 음. 내가 사과를 말해. 이거 새우도 넣는거요? 응. 아니 새우졌어. 음. 뭐 김치밥 두 종류가 있네? 아, 그거는 나중에. 아, 고추가 나갔어. 고추가 나갔어. 아, 고추가 나갔어. 음. 시원하나는 단어 일본에 없어요. 아, 그래서. 진짜 시원하나다. 이게 시원하나인데 독일어로 번역도 힘들어. 아, 힘들죠. 아, 힘들죠. 그러니까. 시원하나는거는. 음. 진짜 이렇게 더웠다가 부수는데. 음식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응. 시원하나는 한국어는. 정말 약속이 어렵다. 독일어로도 약속이 어렵다. 아니요. 아니요. 고유 오시. 음. 맛있게 생각해. 네, 예, 예. 아유. 진짜 시원해. 시간에까지. 이 싸맛지는 내가 한거야. 또 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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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그건 내가 했어. 아, 그. 그. 이걸 갖고 오네. 응. 많이 갖고 왔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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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 아니 이게 무가 아니고.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이게 무가 아니고. 이거 무슨 야채예요? 이게 무가 아니고. 콜라위라고. 일본에서 있을 거야. 동그랗이야. 나도 독일 와서 처음 봤어. 맞아. 도입에만 있잖아. 근데 대파는. 무가 아니고. 이게 그거야. 똑같은 거야. 깍두기였어. 음. 그래. 이거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 이거는 무 아니고. 그 독일. 똑같은 거야 이거하고. 네, 이거. 똑같은 거야. 무 아닙니까? 김치를 한 거고. 가볍까나? 음. 와. 맛있어? 맵지? 음. 아. 아. 이거. 베리 사워. 싱거. 아, 싱거. 아, 싱거. 아, 근데 맵는 거 진짜 좋아해. 음. 매운 거 좋아해. 음. 약간 매워. 한국사람도 약간 매운 거 좋아해. 맘에 고마워. 나도 밥을 좀 더 먹어야겠다. 더 먹어. 음. 아빠. 그래. 들어봐. 한국인들. 뭐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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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좀 덜어놔. 네. 지금 국물도 있어요. 네. 오. 비법이 되었어. 와. 와. 맞아. 나도 오랜만에 많이 먹은 거 같아요. 흰. 음. 제일 아세요. 제일 아세요. 제일 아세요. 제일 아세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빠 아빠. 그럼 먹어. 진짜 아아아 아빠. 아아아아. 아아아아. 제일 아세요. 제일 아세요. 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별미다야 맛있게 했다 맛있게 들어요? 맛있어요 아줌마 많이 맛있었어요 너네도 아줌마 알지? 아줌마 담아 아리갓도 잘 먹겠어요 음 이거 대박 일본에서도 이런 음식이 없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좋아해 좋아요 일본은 한국 레스토랑 나오는 음식을 이렇게 한국 진짜 박상도 여기 레스토랑 가도 되는데 내가 이런 음식은 없어 없죠 없죠 이거 고마 팜짱 그냥 팜하려면 레스토랑 가도 되는데 음식이 이런 진짜 맛이 없다 이거 사과 맛있는데 이거 도매성에 가서 고기를 엄청 사왔지 어느 도매성에 가서? 메트로 가서 소고기 이거 처음이에요 그래 소고기 사과 이거 아 도라지 좀 도라지 도라지로 좀 달지 도라지로 달고 달고 아 아 아 근데 사과를 좋은 사과 살 필요 없어 싸구려 이거 처음이에요 이거 못 봤어 못 봤어 한국에서 못 봤어 내가 이렇게 크리에아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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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는 엄마한테 가르치게 이거 엄마 음식 된장찌개는 잘하지 그래서 이 김치 이런 거를 개발해서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맛있어 맛있어 세아리카 고기도 고기도 고기를 더 얹을까? 몇번씩 수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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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나도 좀 먹고 고기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고기도 맛있어 고기도 맛있어 고기도 맛있어 고기도 맛있어 고기도 맛있어 고기도 맛있어 뭐라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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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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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먹해서도 아빠 멸치 고기도 치고 고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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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열어라? 응, 열어라. 외웠어, 더웠어. 뭐, 더구나, 그래. 아니, 키페에 넣자. 응. 맛있어! 엄청 맛있어. 다 맛있어, 다. 우리 집 음식 맛있어. 나도 음식이 까다로운 사람인데 맛있어. 왜이렇게, 이게... 자신이, 약간... 잘 어울린 것 같아. 아지노모도 이런거 안 쓰고. 아지노모도 이런거 안 쓰고. 아지노모도 이런거 안 쓰고. 우리 엄마도 아지노모도 헤이트해. 그니까, 그니까 우리 엄마는 음식이 맛없어. 나도 하나도 안 써. 근데 이거 안 써는데 맛있어. 그다시, 이모는 이제... 이제 강장을 소고기 이런거 하고 싹 그렸다가 소고기 이런거 안 쓰고. 아지노모도 조금 더 맛있어. 아지노모도 조금 더 맛있어.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구경하는거에요. 해도 돼, 공부를 내는거. 응. 너무 맛있어. 아지노모도 맛있어. 아지노모도 맛있어. 응. 김치. 이거다 이거다. 둘 다 맛있어? 네. 입콘팥. 응. 으응? 으응. 근데 이거 먹었던 거니까? 응. 으응. 근데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돼. 응. 근데 이제 그냥 먹으면 좋겠다. 으응. 근데 이게 뭐. 응. 아이고. 아갈이. 뭐야. 아유. 음. 난 그냥 없게 다 망가게 되다니 그때 너는 없었지? 내가 먹어봤어? 없었어 아니다 있었나보다 정리가 동생인데 내가 적었고 3년이라서 저는 초등학교 막 놀러갔어 정리가 몇살이 더 동생이야? 네 그럼 네가 어디 딴 데가 있어? 딸이 막내야? 내가 정리를 봤거든 딸이 막내야 딸이 막내야 예수가 딴 데가 있잖아 음 맛있어 정원 결혼해도 잘 사다? 응? 결혼? 잘 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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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ノ이네 되꼬 네 너희한테 우리에게 가 стан cable 잘 사자 너희 평양가sein 저희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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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 들어서 바다를 못 걷는다 아빠! 마시옵더요 얘기 하나도 안하니까 우리 형도 이런거 같대요. 가만히 있는데 맛있지? 진짜 맛있지? 많이 들어요. 김치가 맛이 들리는데 그래도 다 맛있어. 이거는 잘라 싸고 저거는 포기 김치야. 김장 김치가 있지? 김치야. 아직 메콤이 있더라고서 아이 자리에서 또 물어. 도말네. 김치야. 김치야. 이 비례는 아까 먹자. 김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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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식 잘 먹어요? 그럼 없어서 못 먹지. 아 없어서 못 먹겠다고? 아니 근데 이제 여기서 오래 살다 보면 한국 음식이 번거롭잖아. It's very complicated to talk. Yeah. We say by like. But practical. I like the Japanese. The main thing is kimchi and then I really moved this. I really moved this. I really moved this. 사과가 이렇게 맛있는 걸 몰랐어요. But my mom is creative. Mine is so good. Oh yeah.